이거 바닷가인 것 같은데 갈매기 소리 나는 것 같구요 항구 느낌 나는데요 항구 운반장 나이스 총알 바꿀까? 이 총알이 얼마 못 들어가는 것 같애 96발 우와 나도 이런거 쓰면 안돼? 야 이거 좀 씌워주면 안됩니까? 어? 초능력있다고 뭐 이마에 어? 저기 뭐야 총알 안박혀? 현실적으로 하려면은 이런거 다 쓰고 가야지 여기서 딱 탄띠 매고 어? 딱 어? 뭐야 하이바 딱 쓰고 말이야 다 그렇게 해야되요 원래 이거 너무 간지용이야 주인공 복장 봐 완전 완전 진짜 딱 영화필이지 간지 잡으면서 가는 어? 어우 성깔봐 성깔 뭔가 지금 나는 안죽이잖아 이 새끼가 근데 날 더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네? 왜? 왜? 야 이렇게 할구만 왜 안쏘 안쏘 안쏘게 웃긴 놈이네 얘 야야 버튼 나올거 같다 어 야 긴장빨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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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소 무너진다 와아 시간을 지배하는 능력 이걸 혹시 나라도 교육시키려는거 아냐? 그래서 지가 나중에 설마 내 능력 흡수하는거 아냐? 내가 잘 쓰게 됐을때 이런거 어디 드래곤볼에서 많이 봤는데 이런 스토리 흘러볼까? 목표가 저긴데 아 와인이 있었는데 아냐아냐아냐 어 됐다 가자 oke 무너지기 전에 빨리 가자 우워워워워워 와 야 이런것도 저거야? 이거 뭐 저기 툼레이더야 툼레이더? 야 이런 액션에서 죽는경우는 거의 툼레이던데 죽는거를 다양하게 만들어둔 게임이 툼레이더거든 오 아 야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건 나 몰랐네 놀랬지 얘들아 바로 가자구요 이번엔 성공이야 이번엔 성공 안할 수가 없어 됐어 야 이거 또 뭐야 와 또 사람 환장하게 만드네 이거 이거 그냥 가도 되겠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냥 가면 죽겠다 야 지금 지금 그냥 가봐 됐다 올라가봐 올라가봐 오케이 이건 또 잘해요 아까 그걸 못했는데 이야 이건 뭐야 간단하네 이거 그냥 뛰면 되잖아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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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도 살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도 살 것 같은데 이쪽이다 왠지 이걸 매달려야 될 것 같지 않니 아니구나 저기로 가라는데 한번에 순보를 해서 가라는건가 저기까지 순보가 될까 뭐야 어 그냥이야 설마 이럴수가 이런거였구나 별거 아니었네 그냥 올라가고 그냥 올라가고 시간을 되돌리지 않고 가면 그냥 배 때기에 칼 들어오죠 어 어 어 어 어 뭐야 다리 맞은 줄 알았어 뭐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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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났다 난리났어 어 나 능력 못써 오른쪽 봐봐 능력이 다 저거네 시간이 다 걸렸어요 자 자 이제 능력 돌아온다 원패 한 발 제거 장전 장전 가라 뭐야 어떻게 뒤에 쏴 아 순간이동했구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난리나 어어 뭐야 아 아 이제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 요런 요런 싸가지 없는 아 됐어 어 아직 남아있네 헉 많이 남아있잖아 아 자 한 마리부터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는 거의 양아치 다 됐네 있는 문을 놔두고 이제 별 짓거리 다 하는구만 어 왜 엉덩이를 보여줘 베스다 베스 베스 겟르 겟르 이 여자 처음에도 되게 전화할때는 멘트 개섰는데 좀 이뻤으면 좋았을텐데 에이미 구했네 에이미 구했네 아 당신들은 도대체 뭐야 브래드버리 수영장 음 2막 3부로 갑니다 봅시다 자 물 한잔 하구요 어 아마 거의 3부가 끝이니까 이거 좀 진행되면은 추가 이제 미드 영상이 시간이 이제 코앞이겠구만 취미로 시간을 조종하는지 아냐고? 원퍼맨 너무 많이 보신거 아니야? 내가 모를거 같애? 그 원퍼맨에 나온 대사 아니야 취미로 히어로인 사람이다 내가 그 대사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알아 원퍼맨 더빙했잖아 유튜브에서 내가 그 대사만 엄청 읽었거든 내가 원퍼맨 느낌 아냐고 그래야 50번 했지 내가 난 원퍼맨은 안봤는데도 그 대사는 알고 있어 아... 아... I think it's time you tell me what you know. I know your brother built the one thing that can stop the fracture. I know we're meant to find it. And I know Mladark doesn't want us to. How old are you wearing their uniform? I like the way their pants fit. Yeah? I bet you like the paycheck too. I'm trying to create a cover to gather information. You've known about this for a few years. I've been preparing for most of my life. You weren't aware that William owned the place? There's a lot I didn't know about William. We need to find your brother's counter measure. And fast. I think it's the best way to go. It's the best way to go. Mladark will turn the report over and look at it. Ah, this game just doesn't mean that it's not good. It's an Xbox one thing. It's an Xbox one thing. Oh, I don't know how to go. I don't know how to go. Jack, you coming or what? 가야지. Will's key. Maybe it unlock this. Key doesn't fit. 또 문따겠지, 뭐. 들이박아서. Okay. I'll find another way in. Go ahead and зав rất well. But... I'll find another way out. I'm not gonna want a company to go. I'm not gonna go to stay. No way out there or not. We can't wait here. Uh, huh. I think we can go down. Okay. 딱, 딱 보니까 여긴데 여기, 여긴 것 같은데 음, 어? 이건 뭐야 아하 아하 과거로 되돌려는데 여기야? 오케이 이 지붕 아닙니까? 응? 시간을 지배하는지야! 그로는 원천을 발견하다 자, 지금 이제 포인트 2인데 적 위치를 더 오래 확인할 수 있다 시간 정지 크기 증가 어, 일단 1단계 어, 뭐야 이것도 비용 많이 드네요 잠깐만 타임비전 시간을 피하여 시간 돌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이거부터 하나씩은 해야겠네 음, 집중 증가 자 이거 하자 이거 이거 좋다 폭발 반경 증가 이거 좋아 아, 여기구만 다른 사람 구조해야 된대 지금 누가 또 끌려갔다네요 아, 다 풀려났을 거라네 어디선가 나에 대해 지금 헌담을 하겠구만 영상을 녹화해서 그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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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쥐가 많이 죽는데 쥐 제사도 지내줄 정도라네 12,000달러 12,000달러 이곳에 그냥 작은 박스에 12,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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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0달러 12,000달러 14,000달러 13,000달러 펄mas 10,000달러 Gloria 14,000달러 18,000달러 중간 암 тради와 ancy thành 15,000달러 15,000달러 14,000달러 15,000달러 다 왔어. 다 왔어. 기다려. 벤스 딱 들어올 때 포스 봐. 딱. 이 포스야. 딱. 자, 가봅시다. 여기 밑에. 좋은 일이야. 뭐야? 위리야? 형? 어? 자막이 안 나오네. 야, 이 중요한 내용이 자막이 안 나온단 말이야? 자, 가봅시다. 이건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이거 자막을 뺐네. 컨텀테이크.